자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음식을 입에 넣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개눈에 감추듯이 너무너무 빨리 먹는 경향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위와 장이 아주 아주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번 정도 충분히 씹어서 먹을 때에 거기서 오는 건강에 유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100번을 씹으면서 먹을 때에 어떤 놀라운 효능들이 있는지 여섯 가지로 주제를 나누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번 씹기와 그때 분비되는 11가지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보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속담에 The last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등뼈가 아주 튼튼하다고 알려져 있는 낙타 등허리에 지푸라기 하나를 올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까짓건 지푸라기 하나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를 올려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멀쩡해요 그러나 계속 하나씩 하나씩 추가적으로 올리다 보면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단단한 낙타의 등뼈도 부러진다는 거예요 왜 부러졌어요? 이 지푸라기 무게 하나 때문에 부러집니다 물론 그것 하나 때문은 아니지만 그까짓 하나 정도에 어떻겠어? 그 가냘픈 지푸라기가 하나씩 둘씩 계속 누적될 때에 어느 날 추가적으로 지푸라기 하나가 더 올라갈 때에 그 하나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습관들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그까짓건 다섯 번 씹으면 어떻고 백 번 씹으면 어떨까 하찮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우리는 살게 되어 있고 평생을 누적된 생활습관으로 살아가다 보면 다섯 번 씹느냐 백 번 씹느냐는 이 생활습관 하나로 건강의 등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백 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 번을 왜 씹어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씹을 때마다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침이 나오는데 침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더러운 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씹을 때 분비되는 침 속에는 이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열한 가지가 되는 보석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석일까?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주로 탄수화물을 밥으로 먹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밥풀떼기가 에너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밥풀떼기가 탄수화물 하나 될 때까지 소화될 때만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밥풀떼기를 포도당 하나짜리로 소화시켜주는 효소가 바로 아밀라제인데 음식을 넣고 입에서 씹을 때마다 침 속에 이것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 씹고 꿀꺽 삼키면 먹느라고 고생만 했지 소화가 되지 않은 여러 개가 뭉쳐있는 탄수화물 덩어리가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곳에 포도당 하나짜리만 들어갈 수 있는 육모 구멍을 통과할 수 없어서 결국은 썩어버리고 독소만 만들고 유해균의 밥을 먹어준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먹으려면 몰라도 이왕 무엇인가 입에 한 수저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 아밀라제라고 하는 보석이 하나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몇 번을 씹는 게 좋다? 과장법 없이 한 얘기예요 100번을 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씹을 때 아밀라제만 나오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몸에 근육, 뼈 모든 것을 만드는 원재료인 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소화시켜주는 리파제라고 하는 이 소화 요소가 또 침 속에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0번을 씹어야 먹은 것이 그냥 대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근육이 되고 또 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100번을 씹을 때 침과 함께 글로블린 A라고 하는 항체가 분비가 됩니다 먹는 음식 속에 알게 모르게 병원균이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그 병원균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다섯 번 씹고 삼키면 그냥 살아있는 병원균이 내 몸속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도 뜯어먹고 저기도 뜯어먹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러나 100번을 씹을 때에 글로블린 A라고 하는 항체가 나와서 입에서 그냥 일망타진해버리고 우리 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락토페린이라고 하는 항바이러스, 항균성 물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아주 맥을 못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항생제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씹을 때 나오는 이 침 속에는 이렇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박테리아까지 잡아먹을 수 있는 락토페린과 같은 기가 막힌 이 방어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씹을 때 침과 함께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살균력을 가진 물질이 나와요 아마도 몸 속에 들어오는 균들이 곰팡이로 들어오기도 하고 박테리아로 들어오기도 하고 바이러스로 들어오기도 하고 다 막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못 막았다 그럼 병 걸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여러 종류로 맞춤식 항바이러스, 항균, 역을 가진 이런 항체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섯 번째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오토파지 효소가 분비가 돼서 우리 세포 속에 여러 가지 쓸모없는 쓰레기들 또 망가진 조직의 파편들 얘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으면 또 질병이 생기는데 이걸 싹 녹여서 또 영양소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솜이라고 하는 효소도 침 속에서 이미 분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침과 함께 나오는데 과산화수소와 같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싹 청소해 주는 항산화제가 나옵니다 여덟 번째는 파로틴, 파로틴이라고 하는 홀몬이 나오는데 얼마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지 늙지 않게 해주는 노화 방지 홀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뼈와 치아를 만들어주는데 도와주는 홀몬이에요 나이 들어서 뼈도 약해지고 이빨도 다 빠져버리고 그럼 늙은 것 아니겠어요 이걸 막아주니까 항노화, 홀몬이라고 얘기하고 또 혈액순환을 증강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80목은 할머니인데 여전히 이 얼굴이 골고족족해 그럼 늙었다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 일을 해주는 것이 파로틴인데 언제 나온다? 오래 씹을 때 침과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NGF라고 하는 이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신경성장인자도 나옵니다 나이 들어서 뇌신경 쪽이 약해져 가면서 파킨슨도 오고 알츠하이머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90할머니인데도 정신이 참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하면 100번 씹는 습관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자 열 번째 뇌신, 탄산칼슘이 이 주성분인 치석을 만드는 그런 성분들을 싹 방지해주는 뇌신이 씹을 때 좀 나와서 오래 씹으면 확실히 치석이 잘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스틴 홀몬, 여기 맛을 느끼게 해주는 뇌외가 나이가 들면 얘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맛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 씹는 사람들은 이 거스틴 홀몬이 또 분기가 돼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맛을 제대로 알아요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보석들이 언제 쏟아져 나온다? 오래 씹을 때, 그러니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면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고 과장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인생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꼭 100번을 씹어서 먹고 100세가 될지라도 정말 늙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